신나셨습니까? 즐거우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보내 드리기 전에 우리 한 곡만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? 잘생겼다, 이치현아!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 고르신자들인데 유치원 고르신자들이 당첨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는 다음내 영광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말도 잘해. 저희 집안은 아직 모르지 않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가을 밤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볼 듯한 브루스 곡을 한 곡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망원동 브루스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미운 사내죠? 자 다음 곡 미운 사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의 진심으로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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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